밥 먹기 30분 전에 꺼내서 먹으면 누구든지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. 태민아! 네. 신발! 야! 야는 일 안 하고 여기 왜 왔어? 야, 여기 신발 신고 들어오면 안 돼. 아니, 자는 왜 일 안 하고 물을 쓸어라 그랬는데 왜 물 안 쓸고. 태민이 보러 왔어요. 일해. 언니, 여기 와봤자 별로 관심. 주연아. 저 일해 너도 왔어. 태민아. 일해 빨리 빨리.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다 주는 거 알아? 이거 이렇게 다 써주면 안 되지. 아, 내 얘기 좀 들어줘요. 나 태민이랑 얘기할게요. 태민아 이거 이거 뜯어야지. 주연아. 머리 안 들어갔어. 여기 있을 거면 손 씻고 와야 돼. 진짜로. 아, 저 안 할 거예요. 안 하려고 뭐 하러 왔는데. 태민이 보러. 빨리 가서 빨리 봐. 어머니, 넘어오세요. 너희 둘이 사기냐? 어머니, 왜 질투하세요. 언니. 자, 이거 뜯으려, 뜯으려, 뜯으려. 태민이 데려가는데? 야, 야, 야. 빨리, 빨리 빨리 가서. 야, 태민아. 너 가만히 이제 여기 못 듣나?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선생님. 폐лер 다 됐어. 아, 기다려줘. 죄송합니다.